음악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양력으로 3월 18일 오시다 오늘 K-문명 포럼을 저직 선포하면서 첫 번째 순서로 종교관의 대화로 함세웅 신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틀란트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났고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 정인이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LH 또 부동산 투자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세계 1위 사회와 한반도의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 성직자로서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의 도덕성과 국민성이 더 강해져야 되고 단단해지고 연대와 유대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이뤄진다는 그런 뜻으로 아주 적은 목소리로 아주 적은 장소에서 K-문명 포럼을 오늘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정교 사회입니다만 첫 번째 순서로 저는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주교의 함세우 신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함 신부님 첫 번째 토론과 질문으로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종교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본행 스님을 만나 뵙게 된 게 몇 해 전 효창원에 있는 안중근 의사 빈무덤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행사를 펼칠 때 스님께서 오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뜻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종교의 담을 넘어서셔서 안의사를 품고 또 안의사의 정신을 함께 잊겠다고 다짐하셨던 스님의 삶 안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또 스님께서 1980년 10월 전두환 독재 때 법란 때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가진 모욕 또 고문을 당하셨던 그 행적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또 우리 시대의 중생을 위해서 희생과 혼신이 재물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스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5.18 기념행사 때 스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드렸던 기업 되새기입니다 민중과 함께하는 시대와 함께하는 시대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종교인의 삶 또 종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스님의 말씀에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종교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레일이죠 라틴어 단어에서 레일이죠라는 단어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레 리가레 다시 있다 사람을 이어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관계 두 번째는 레 리제레 다시 있다 그래서 성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식의 삶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레 리제레 그래서 다시 선택하다 끊임없이 아름다운 삶을 다시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삶 영적인 삶, 하늘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삶이 종교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서구 신학이나 서구 그리스도교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종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 출생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이고 또 그 어린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또 축복을 비는 결혼의 과정 또 그 모임 자체가 종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영생 또는 극마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 이러한 출생과 결혼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세 과정에 대한 그 기억을 함께 종합하는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인간은 바로 존재론적으로 종교적 존재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를 한문으로 쓰면 갓머리 밑에 보이시자가 한 것이 마루종자라고 해서 그것이 종자고 갓을 보이는 것이 바로 종자이기 때문에 갓을 보였다 그러면 최상의 진리를 보였다는 뜻이고 교우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인데 효도의 번에 그런 한자가 교우인데 효손하는 진리 갓을 보인 최상의 진리를 효손하는 그러한 것이 종교라 이렇게 한문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교는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로서 아편이라고 말씀했고 프로이드는 공포심에서 나온다는 건데 인간으로서 내재된 인간성과 신성 또 어떤 분은 동물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 신부님께서는 종교의 그러면 윤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해석보다는 저도 배운 가르침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나 맥스의 해석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한 해석은 우리 70억, 80억 인구의 수만큼 그렇게 종교에 대한 설명과 해석도 다양하지 않을까 여기서 아마 종교다원주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듯이 종교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 또 함께 지내야 할 아름다운 가치 양심, 진리, 정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양심, 진리, 정의를 따라 사는 그러한 식의 삶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마호메트 이스라엄교회 창시장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종합할 수 있다면 사람과 자비라고 다들 요약하고 계시는데 성소의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 이웃에게 해주어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마라 그러한 그 사랑의 황금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마호메트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웃에게 해주는 그러한 식의 삶이 바로 종교윤리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부약성소나 신약성소에서는 그리스도교회에서는 하늘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그 내용도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하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그리고 나아가서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이런 내용들이고 이걸 또 세례의 원리에서 종합을 했었다면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 평등을 지향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윤리의 핵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서 종교 간의 그러한 대립과 어떤 것보다는 서로 지구의 선을 추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도 16세기에 패스트로 인해서 그 당시에 흡자국 원정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전 인류와 특히 한반도 5천만, 8천만 민족이 이것을 깊고 새로운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지도자들이 나가야 되고 그 중심에는 종교와 또 그런 성직자들이 있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세계 인류의 종교의 변천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종교의 변천사도 종교학자에 따라서 또 신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저는 영성의 변천사에서 한 20여 년 전에 메디오놀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원시 종교에서 신과는 바로 사람의 신이다 또는 땅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일종의 샤아니즘과 같은 그러한 식의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신이다 그래서 어떤 내면적 신관을 강조했었는데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유일신교에서는 초월적 신 하늘 높은 데에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면적인 신관은 불교의 가르침과 혹시 이렇게 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늘 높은 데에 계시는 신은 초월적 신관 그리스도교의 신관인데 그리스도교의 신관은 좀 배타적인 신관 이분만이 유일한 하느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대체로 유다교 성소와 그리스도교의 신관은 전투적 신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불교는 좀 포용적인 그러한 종교라고 해석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개몽주의의 넷상스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많이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회 변혁 시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나가자 세상을 거부했던 교회 가르침을 배척하면서 인간 중심 이성 중심 인간학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16세기에 그러한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세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식의 의미로 나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세상을 아주 원수다 육체도 원수다 마귀도 원수다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내적으로 개인적인 종교로 또 조금 후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400년을 지내다가 20세기에 와서 다행히 우리 카톨릭에서는 제2차 마티칸 공유를 통해서 세상을 깨어나야 된다 육체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냐 육체도 긍정해야 된다 물론 죄악과 마균을 배적해야 되지만 세상 한복판에 있는 종교 역사와 함께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희망의 신학 또 혁명의 신학 해방의 신학 여성의 신학 환경의 신학 생태의 신학 요새 이런 식의 신학사조가 이렇게 변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신관은 내적인 신관 하느님은 곳곳에 내대하신다 그래서 저희 4단계에서 원시 종교의 세상이 신이다라는 그러한 관점 하느님의 신이다라는 관점 세상을 향해야 된다 세상을 배척하지 말아라 하면서 왔던 이러한 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설명을 했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 너무 교회 공동체나 또 종교가 집단화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체계화되니까 이걸 깨는 작업이 코로나가 아닐까 너무 제도화되고 집단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교에 가하는 그 모든 형식을 넘어서서 깨고 절대자와 초월자와의 직관계를 이룩해라 그래서 입에 입마개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내용 많은 시인들도 이미 말을 했습니다만 인간의 하체만 가릴 것이 아니라 이제 인을 좀 가져라 말을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고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시대 종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시대적인 채찍 하늘의 채찍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하면서 종교의 정화 개인의 정화 사회의 정화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는 바로 마음인 것이며 내 마음이 있다 그런 뜻으로 종교는 조직이나 조직이나 또 어떤 시설 의식으로서 대변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종교는 마음이 다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게 마음을 송곳을 찔리면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끝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쌀을 까불면 쌀을 까불면 가벼운 그런 견은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높은 도덕성과 철학성 인간성 그것이 가장 종교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이외의 어느 종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장세워서 또 어느 분은 말은 안 들면 어떻다 또 어느 적인은 말은 안 들면 어떻다 이러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다문화 다변화된 한국사회에서 특히 코로나19의 한국사회가 또 일리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종교가 있어야 되고 성직자가 제 목소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코로나19에서 1년이 넘었습니다만 백신과 더불어 이렇게 치유합니다만 그 내심에 있는 국민의 마음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시설이나 조직이나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러한 국민 속에서 그러한 중생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 속에서 그것을 계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산속에서 생각하는데 신부님은 그러면 종교 지도자의 이 시대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스님의 말씀 다 제가 공감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라는 말 쓰는 것도 그렇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만 중생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생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측면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제일 질타하신 대상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 또 정치인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고 민중들을 오히려 짓밟고 괴롭혔기 때문에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 말은 종교인들 또는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깨끗해지면 그 시대가 맑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른바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또는 재물 권력을 남용한 것이었었죠 그런 식의 측면에서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또 성소는 심장을 찢어라 그러는데 심장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부족한 종교인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카톨릭 사제로서 우리 중세 카톨릭이 부패의 원형이 아니었습니까 그 500년 600년 전에 부패했던 카톨릭의 원형이 지금 한국사회에 정의되고 있어요 그만큼 500년 500년 우리가 뒤 늦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떤 기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교직자들 정말 깊이 가슴을 찢으면서 반성해야 되고 또 그분들만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결혜가 더 깨어나고 교인들이 더 깨어나고 신의학년들이 더 깨어난다면 그러한 성직자도 우리가 다 눌릴 수가 있겠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악순환들 또는 독보섷이 생겨났구나 그래서 더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시대적 소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도 때때로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미숙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스님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다변화되고 다문화된 다정교 사회에 있어서 참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종교와 성직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고민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가 종교 특정 어떤 종교와 어떤 불교도 아니면 불교도 뺀 제외된 아닙니다만 불교까지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국가나 사회에서 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80억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국민은 타노스님은 한국 국민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가지 그러한 지정학적인 역학적인 그런 부분이 한국 사회가 그래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DNA와 그런 역사와 전통성과 도덕성과 어떤 그런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한국 사회의 지역은 사회이지만 세계 인류를 지도하고 어그하고 포효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그 국민성은 한국 국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국 사회 코로나19 이러다가 아까도 열거를 했지만 특히 저도 지도자도 아닙니다만 신부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참 근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목소리지만 오늘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리하여 K-문명 포럼을 하면서 약소하게 적은 소리지만 적은 소리로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신부님 그러면 이 시대 지금 기후 위기 생태 변화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적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스님처럼 스승 탄호 스님의 가르침을 체화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모든 스님들 또는 저와 같은 모든 사제들이 그런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님은 또 탄호 스님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저는 또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새로운 부처님 새로운 예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살면 참 좋겠고 저는 코로나가 주는 또 다른 경험 속에서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의 체제 제도 형식을 깨고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라는 어떤 하늘의 명령 시대의 명령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종교적 가치도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유적 가치를 지니어야 된다는 측면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스님 말씀에 제가 혹시 하나 덧붙일 수 있다면 오늘 어제 아마 미국에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오늘 대통령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국무 장관 국방부 장관 특히 국무 장관이 아주 제가 듣기에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아주 불편한 무례한 그러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압박하고 또 북한과 중국을 배척하는 배척해야 되는 그러한 식의 요청을 강력하게 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때 우리 남북 8천만 결핵 적어도 남북 5천만 결핵이 함께 일어나서 미국 네들 우리에게 그렇게 억압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 남북의 대화 우리끼리 해야 된다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의미가 있다 100년 150년 동안 한국에 가했던 많은 폭력 또 무리한 것 속죄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짓밟은 면이 많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미국에 항구할 수 있는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어떤 민족적 자가거실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더 결단있게 남북 대화기를 열고 금강산도 열고 개성공단도 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종교인과 우리 시대의 시민 국민들이 해야 할 시득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남북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대한 문제를 직지하면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에게 강력히 민족적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소지로서 삼고 민족의 꿈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도 올립니다 또 다노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의 현재의 그런 상황은 우주일리의 상황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동체대비의 자비의 화음사상이며 생명사상이다 그러면서 화음경을 10년 동안 역경을 하셔서 인천문화상 국민의힘을 받으셔서 대방광고를 화음경을 원고를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미 의사당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런 부분도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민주주의 고장이 그렇고 또 EU도 원래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그 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EU나 미주나 다노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4대강 열강 속에서의 한반도 27도 6분이 바로잡아 축이 바로잡아 지면서 DMZ 38선이 세계인들이 추시하면서 세계인들이 그곳에 어떤 그런 것을 이목이 집출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이 없는 그런 것이다 도덕을 숭상하고 덕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덕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TNA를 가진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에는 박다 그랬습니다 4대 열강 속에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이런 속에 있는데 저도 아까 신부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적은 목소리이지만 이제는 추격의 시대라고 추월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앞질어졌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이런 사상과 국민성을 가지고 황포도 때를 태평양 바다를 지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 신부님의 말씀에 남북문제 열강 속에서 이러한 문제 정신적인 이런 문제 세계 80억 인류 중에 한국 국민 같은 한국국가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욕과 아까 안중근 의사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한 선연들과 조상들의 그러한 정신으로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신부님 말씀대로 자신 있게 지금 이제는 추경의 시대네요 추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번에 K-방역도 그렇고 K-주사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 1위를 다른 나라에서는 매점 매석을 하고 모두 그렇지만 어디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1규 1부 또 어느 종교라는 말에 그런 종교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달리 해석한 토마음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네 스님 말씀대로 탄호스님의 생각과 가르침 간직하면서 민족적 긍지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에서 두 손 옆에 들었던 그러한 정신과 아름다움 그걸 가지고 오시자마자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선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 적기를 놓쳤어요 호기를 그게 늘 아쉬고 가슴이 아픈데 정말 용기 있게 과감하게 우리 땅 우리 손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자라는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서 미국의 모든 미숙한 가치를 우리가 남북 8천만 원 결정에 합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적 실천의 사명이고 타노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민족적 거짓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 용기 있게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시대의 명령을 따라서 개성공단도 열고 금화공단도 갈 수 있고 남북 기차길도 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과감하게 실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 종속된 그러한 사고를 넘어서는 그러한 정치인들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타노스님의 가르침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어느 때는 일본에 그렇게 하고 어느 때는 중국에 그렇게 하고 이제는 미주에 그럴 필요가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는 추격의 시대가 아니고 추월의 시대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나가면 한국 민족 미래는 밝다 그랬으면 후손들은 밝다 그래 대해서 방탄소년단의 그러한 노래가 있고 손흥민의 축구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는 기생충 그러더니 미나리 같은 그런 적이 있듯이 한국 민족의 DNA와 덕성 이런 것은 세계 인류가 이런 것을 본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아까 말씀드렸대로 한국의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신있게 질책할 건 질책하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한국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은 나눔의 문화 또 소통의 문화 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배려의 문화 이런 민족이 탄화선이 맞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세기는 동체대비 화음사상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는 후손들은 박다 한국의 미래는 박다 거의 전부 DMZ 38선의 전부 세계인들이 주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산 문제 이런지 계속 그런 부분 대범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K-문명 포럼 첫 종교간의 대화에 함신부님 감사하고 특히 함신부님 타하노스님의 시복이야기를 그럴 때 축사를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신부님의 뜻하는 그런 일들 또 특히 안중원의사의 성역화 또 하시는 일들 그분의 시신 옮겨오는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종교를 떠나서 그야말로 그 어떤 그런 안중원의사 같은 분은 추모를 해야 되고 같이 어떤 그런 같이 가야 되고 미래가거나 앞장서지는 못하도록 뒤에서 따라가면서 도우면서 이 나라가 발전이 있으면 그런 바람으로 생각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신부님 이렇게 참석해서 첫 해프를 끊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적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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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